전금리의 캐릭터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. 남편과 이혼하시겠습니까? 예스! 노망났나 시골정터에 이혼은 불가능합니다. 아 그거 왜 물어본 거야! 아 됐어. 퀘스트. 소 밥 먹이고 다시 1위. 응? 소 어디 갔어? 구제력이 의심되어 배 조금 당했습니다. 농민들의 슬픔이 다이렉트로 와닿는구나. 긴매기로 돌을 골라내십시오. 결국 소장놈 신세구만. 아 돌다봉증에 무릎도 안 좋은데. 돌. 돌. 운석. 운석을 팔면 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팔아서 술 먹자. 그걸 안 뒤야! 할머니 잡아! 경욱이 경욱이! 그 운석이 할머니가 어떻게 얻은 건데. 아 그걸로 술 받아 먹으러. 임종. 한편에 성공하였습니다. 그래요 할머니. 고생 그만하고. 행복한 누년 무지미한테는. 임종. 할머니!